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저희가 그 우리 모종의 씨를 어렵게 어렵게 이 바쁜데도 이렇게 한번 참 시간을 내서 모셨는데 또 날씨가 이렇게 춥고 그래서 어 제가 좀 조금 미안하고요 우리 그 모종의 팬분들 진짜 이렇게 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모종의 팬분들을 같이 열성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종의 씨 대선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대중예술진흥협회 가수위원회 가수회장입니다 그런데 노래는 또 못해요 가수회장을 해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불의우 토끼를 하려고 이 모종의 씨를 모셨는데 마음대로 좀 조금 잘 안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모종의 씨 만원짜리 cd 메드리루가 해놓은 걸 참 잘 나온 걸 해놨어요 그래서 어 좀 cd 한 장씩 좀 이렇게 가져가 주셨으면은 불의우 토끼에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합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그러면은 모종의 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저께 밤새 동안 모종의 씨 노래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종의 씨 노래 인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모잠 알다 잠모잠 알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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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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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